그래서 25일날 당원 감독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생명 측에서 이름을 지우고 있었습니다. 외살사도 외살아 정말 외살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상으로 대한 운명을 해치했죠. 이제 겨우 조국 하나 잘라야겠다. 조국 하나 잘라야겠다. 조사님은 인민공화과 가다보니 합격하게 되셨습니다. 한국 교회 외에는 이 나라를 살기 어떤 단출로 있었나요. 교회만 일을 해 있었습니다. 그래서 25일날 대대적인 연결사와 관국에서 여러분과의 손을 옹땅 데리고 오후 3시까지 당원 감독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 생명 측에서 이름을 지우고 있었습니다. 외살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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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리오대 10월 3일. 15월 9일. 그래서 3개의 대응을 통하여 분노하는 국민이 10,000원 광장에 이어가고 싶었어요. 하라는 지 대한민국을 내 손에다가 닦아들었어요. 네. 전문당이 뭐 기밀단체 뭔가 다 박수하셨어요.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그런 문제 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를 충고하면서 하라는의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25일에 1만 2일에 체약이 되는 지난 시간에 지도처에 철예살태로 일어나는 시간에 대해서 이거는 한 척입니다. 일반 주사파는 공원과 주사파는 중요한 수 있어요. 그 중에 하나는 죽어요. 주사파가 더 끊기. 교회가 있었는데 그러나 아픔이 고통이 죽을 수 없는 것이예요. 항의 중인 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세요. 불교적기가 온 신인당의 천사하게 전당 전체가 다 지금 우리의 부부운동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